안녕하세요. 제이바입니다. 오늘은 향기로 읽는 아로마테라피 강의 14번째 영상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테르페노이드 중에서 옥사이드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락톤과 쿠마린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락톤과 쿠마린입니다. 락톤은 에스테르기를 탄소고리에 포함하는 화합물로 고리 모양 에스테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쿠마린은 락톤의 한 형태로 락톤 고리에 벤젠 고리가 축합되어 있습니다. 벤젠 고리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기호입니다. 락톤으로 끝나거나 IN이나 INE로 끝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락톤의 특성입니다. 락톤은 분자의 무게가 너무 크기 때문에 중류법으로는 추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압착법 또는 일부 용매 추출법 즉 앱솔루트로 추출한 오일에만 합류되어 있습니다. 락톤은 케톤과 같은 신경 독성을 가지고 있고 피부 알레르기, 민감한 반응, 발진, 물집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락톤의 대표적인 특성으로는 면역 자극, 점액 용해, 거담, 진통, 체온 감소 등이 있습니다. 헬레날리는 아니카몬타나 추출물에서 발견되는 세스키테르펜 락톤입니다. 독성은 있지만 항염증, 항종양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란토락톤과 이소알란토락톤은 엘레 캠페인 추출물에서 발견되는 세스키테르펜 락톤입니다. 만성기침, 카타르, 기관지염에 효과적입니다. 쿠마린의 대표적인 특성으로는 광독성, 거담, 항응고, 저혈압성, 진정효과 등이 있습니다. 쿠마린 성분 중에 가장 대표적인 버갑텐은 버가못 오일에서 발견되는 감광성을 일으키는 프로쿠마린 성분입니다. 감광성이란 햇볕에 노출됐을 때 피부가 염증 등의 비정상적인 반응을 보이는 알레르기 증상입니다. 이렇게 감광성을 일으키는 버갑텐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버가못 오일을 피부에 적용한 직후에는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버가못 오일은 피부를 씻어내는 비누나 목욕제품을 제외한 국소용으로 피부에 적용하는 제품들에는 0.4% 이내로만 넣어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햇볕에 민감한 피부를 가지고 계시거나 외출 시에는 버갑텐을 제거한 프로쿠마린 프리 버가못 오일을 사용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압착법으로 추출되는 시트러스 계열 오일들 중에서도 버가못, 레몬, 라임 등의 오일들에는 버갑텐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광독성을 특별히 더 주의하셔야 하고 그레이프 프루트, 스윗 오렌지 등의 오일들은 광독성에서 비교적 안전한 편입니다.